다른 사람 친해지고 싶고 빨리 적응을 하고 싶은 설렘 학교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근데 계단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독학생인데 너무 설레네요. 아주 설렌다. 아직은 추워 봄이 왔으면 새로운 시작 술독 빠졌어요. 종각 언제 해 설레고 싶다 지금도 우주공강이어서 멍뜨리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카페 간다 오면 내일 공강이 끝나 있어요. 여기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합니다. 동아리방 갔다 맨날 자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황사요. 커플이 많이 생겨요. 커플 많아요. 커플도 꽁냥거리는 거 같아요. 봄이 왔는데 아직 추워가지고 아직 덜 따뜻하다는 거 빨리 꽃 폈으면 좋겠는데 벚꽃을 여자랑 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놀고 2학기 때 많이 하면 되니까 어차피 공부하라고 말해도 놀 거니까 학점은 그래도 책임에서 놀아요. 지금 안 놀고 도서관에 있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안 놀면 후회해요. 빨리 졸업하자. 제발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분이 피하죠. 이제 잘 적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직 20대 청춘이니까 좋은 경험 많이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ilan knight 그래서 요즘은 인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